DJ쇼 뚜끼뚜뚜뚜뚜뚜뚜뚜구워구워 다시 희미넴이 돌아왔다 내가 음악탈영하러 왔다 세상의 모든 음악을 탈영한다 고품과 음악방송 DJ쇼 고고의 품격을 올리는 코너 희미넴의 음악탈영 네 걸어다니는 음악자판기 기자계의 이단아 미넴 미넴 희미넴 미남 기자 희미윤 기자 이미윤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일주일 만에 뵙는데 너무 보고 싶어서 빨리 모시고 싶습니다 랩은 괜찮으세요 계속? 안 괜찮죠 랩은 늘 안 괜찮아요 아 랩은 안 괜찮으시다고 알겠습니다 아니 화요일 낮 1시에 오시는데 어떤 심정으로 DJ쇼 고고에 오시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좀 떨떠름한 심정이에요 아 떨떠름하다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뭐 업무 보고 일하고 기사 쓰고 드립커피 내려서 마시고 있다가 밥 먹고 왔는데 갑자기 클럽 분위기니까 그렇죠 약간 그 감성을 갑자기 리버스 시키는 약간 느낌의 프로인데 그래도 반응이 너무 좋아서 계속 모시고 싶다는 마음 어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문자가 땡구님께서 힙하다 비주얼만 보고 힙하다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태희님께서 희미넴님 진짜 타령 하시는 듯 하시는데 원래는 랩 그런 식으로 안 하시죠? 저는 뭐 따로 스타일이 없어요 저는 뭐 시키는 대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희미넴의 음악 타령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콜라보레이션이죠 요즘에 국내 가수들하고 팝스타들하고 협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오 콜라보레이션 네 어떤 협업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옛날부터 해외 가수와 국내 가수가 협업이 많았었나요? 사실 옛날부터는 따지면 별로 없었죠 할 수가 없었죠 아 아직 많이 안 알려져서 서구권 시장에서는 한국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미미했기 때문에 사실 뭐 옛날로 시간을 좀 돌려보면 1970년대 뭐 세시봉 같은 음악 다방이 생기고 통기타 가수들이 활약하고 이럴 때는 사실은 짝사랑이었어요 아 일방적으로 그렇죠 외국 곡들을 가져와서 우리나라 말로 변환을 해서 변환곡 변환곡들이 인기를 굉장히 많이 끌었고 그런 변환곡들이 불리고 있다는 것을 현지 팝스타들은 알지도 못하는 그 정도로 정말 외사랑 짝사랑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지금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아주 최근 일이죠 그것도 그 조금 많이들 인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을 때가 언제쯤일까요? 일단은 본격적으로 물고가 튀기는 게 2011년에 SM타운 프랑스 파리 콘서트가 있으면서 10년 전인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 당시에 현지 젊은이들이 막 몰려나와서 루브르 박물관 앞에 이런 데서 플래시봅 하면서 플래시봅 기억하네요 SM타운 콘서트 보고 싶어요 근데 티켓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TV 방송을 타고 이러면서 K-POP이라는 것의 존재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듬해 2012년에 강남스타일이 나왔습니다 아 난리였죠 강타했습니다 강타하고 싸이시가 당장 그 해에 마돈나 콘서트에 깜짝 출연을 했어요 대단하죠 대단했었죠 정말 믿기지 않은 일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었어요 기억나는 게 싸이시가 벌리고 있는 다리 사이로 마돈나가 기어나오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거기서 어떤 국격이 대단히 올라가고 여성부가 가만히 있었죠 그 뒤로 마돈나가 물꽃 탔습니다 콜라보레이션 제안들이 물밑이 쏟아졌고요 그걸로 인해서 2014년에 싸이시가 바로 행오버라는 곡을 내면서 래퍼 스눕도 스눕도 웨스트 서부의 강자 그게 아마 대단한 신호탄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씩 빌드업을 하다가 싸이의 강남스타일로 거의 판도를 확 바꿔놨죠 그때 금물살이 나와서 그렇죠 그리고 관심도 많이 갖고 싶어 싸이랑 하고 싶어 권한을 해서 부르는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팝스타들이 먼저 러브콜을 너도나도 사정없이 보내는 이제 골라야 되는 상황이네요 골라야 되는 상황이에요 잘 골라야 되는 골라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K-POP하고 인연이 깊은 아티스트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가수는 정말 한국이랑 좀 인연도 깊고 많이 컨택을 좀 했다라는 어떤 아티스트가 있을까요? 일단은 스티브 아오키라는 DJ가 있죠 굉장히 유명하죠 그렇죠 미국의 아스터 같은 분인데 세계적인 DJ 분인데 그분이 일단 2012년도에 소녀시대의 미스터 택시라는 곡을 리믹스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세계적인 DJ가 우리나라 곡을 리믹스하는 경우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화제가 됐어요 그 뒤에 사실은 2017년에 바로 방탄소년단의 마이크 드랍이라는 곡을 스티브 아오키 리믹스 버전이 큰 인기를 끌면서 굉장히 또 주목을 같이 받았고요 BTS와 스티브 아오키가 그 다음에 이제 전하지 못한 진심이라는 곡에서 또 스티브 아오키가 또다시 방탄소년단과 참여를 해가지고 역시 친한파의 이미지를 이어갔고 그 뒤에 또 몬스타엑스와도 협업을 했고요 몬스타엑스 그러면서 굉장히 친한파 디자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랑해요 이런 흐름이 좀 길게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잠깐 반짝이고 말 것 같은지 아니면 괜찮게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한동안은 정말 기대 많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상상할 수 있는 조합을 다 상상하셔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꿈꿔왔던 그런 조합이요? 그렇죠 일단은 당장 블랙핑크 이분들 셀리나 고메즈, 레이디 가가 같이 다 협업했잖아요 카디비 이런 분들하고 협업을 했고 방탄소년단 최근에 콜드플레이와 또 신곡을 냈습니다 이야 콜드플레이 방탄소년단에게 먼저 협업을 제안하고 한국어 가사까지 써서 직접 한국으로 날아왔다고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이것도 그럼요 예전 콜드플레이 앨범에 피처링을 했던 가수들 보면 리아나 비욘세 이런 분들이거든요 거의 탑끼리만 만났었죠 그렇죠 누가 봐도 탑 물론 콜드플레이가 굉장히 열려있는 팀이긴 합니다 크리스 마틴 굉장히 열려있습니다 서울에 와서 기자회견 할 때 저의 무선 키보드를 보면서 저한테 먼저 말을 걸어줬어요 이야 이야 그 무선 키보드 신기하다 다른 분들은 다 화면을 보면서 치는데 넌 왜 화면이 없냐라고 하면서 크리스 마틴 씨가 기자회견에 집중을 못하고 저한테 갑자기 질문을 던지는 바람에 고녹스로 할 정도로 오픈이 돼 있는 분이다 와 정말 뭐 또 우리 기자님의 에피소드까지 아주 맛깔나게 들었습니다 쓸데없는 플렉스 아닙니다 아닙니다 대단한 거죠 자 노래가 마이 유니버스라는 노래가 맞아요 어떤 가사고 어떤 의미를 담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다음 달에 발매될 콜드플레이의 정규 앨범에 실릴 곡으로 먼저 선공개가 된 곡이고요 이 앨범 자체가 사실 우주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앨범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마이 유니버스라는 곡 자체가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크리스 마틴이죠 크리스 마틴이 이제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턱스크네요 턱스크를 하시고 조금만 올려 써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마이 유니버스라는 곡은 따라서 이 앨범에 어떻게 보면 중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이 되겠죠 그것을 또 더 중요한 건 방탄소년단이 한국어 가사를 넣어서 완성을 같이 해줬다 그리고 얼마 전에 글로벌 시티즌 라이브라는 뉴욕에서 열린 큰 대규모 라이브 행사에서 크리스 마틴이 한국어 파트 방탄소년단이 한국어 파트를 직접 불렀어요 한국어로 너무 궁금해서 이거 안 듣고 못 뺄길 것 같은데요 그래요? 지금 이야기가 너무 흥미진진한데 일단 이 곡이 어떤 곡인지 그 곡을 듣고 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좀 더 이해도 빠를 것 같습니다 방탄소년단과 콜드플레이가 협업했다는 그 곡 마이 유니버스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조용한 님께서 콜드플레이가 우리말로 노래를 부르다니 이야 하셨고요 정말 감탄사밖에 안 나와요 저희 음악 들으면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지금 일단 메이킹 필름처럼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냥 동네 친구처럼 같이 어울려 있네요 제가 저 자리 그냥 들어가고 싶네요 무선 키보드 들고 딱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바로 9649 님께서 BTS 세계적인 가수 순위에 오른 우리의 영웅입니다 대단한 우리의 영웅 정말 대단해요 정말 상상 이상으로 대단합니다 그리고 태인 님께서 크리스 마틴이 한국어로 부른 부분 들어보세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음은 좀 맞아요 음악은 세계 공통어이기 때문에 그러면요 음만 좋으면 됩니다 크리스 마틴이 한국어로 부른다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말의 위대함을 이제 느낄 거예요 매력을 느낄 겁니다 아니 가사를 직접 써서 한국까지 날아왔다는 건 정말 보통 한국 가수들끼리 작업해도 리스펙 할 만한 태도고 대단한 건데 해외 가수가 한국어 가사를 써서 한국으로 직접 날아왔어요 와 이건 뭐 나이 차이 뭐 이런 경력 차이 어떤 문화 차이 국적 차이를 다 넘어선 일이네요 그렇죠 사실은 뭐 방탄소년단도 당연히 리스펙 해야 되지만 크리스 마틴도 굉장히 리스펙을 해야 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와 그렇죠 음악으로 인해서 정말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올 수 있는 그런 자세도 우리가 되게 멋있게 봐야 될 부분인 거죠 한국이라는 아주 작은 나라에서 이제 막 떠오른 팝스타인데 사실 콜드플레이는 지금 뭐 20년 차가 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격의가 없이 이렇게 손을 내밀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콜드플레이가 어디 경유해서 왔으면 더 멋있었을 거예요 직항 타고 갔겠죠 콜드플레이의 행보는 참 남다른 것 같습니다 예전에 환경 보호를 위해서 또 특별한 콘서트도 열고 뭔가 그들의 행적도 그냥 뻔하지만은 않은 일들이 좀 많죠 네 제가 그리고 콜드플레이와 방탄소년단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바로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을 채웠다는 겁니다 웸블리 스타디움은 퀸 같은 가수 생각하면은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맞아요 일본의 무도관이나 이런 것처럼 그 나라를 상징하는 정말 대단한 잠실주 경기장처럼 그 이상이죠 그 이상이죠 크기로 보면 어마어마하죠 제가 이제 사실 콜드플레이가 한국 콘서트를 하기 전에 영국 런던에 가서 이제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콜드플레이 콘서트를 본 적이 있거든요 와 네 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이야 정말 떼창에 또 그렇죠 8만 명이 모여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 이제 스타디움 콘서트를 보면은 특징이 우리나라보다 연령대가 한 평균 연령이 20세 정도 높아요 콜드플레이 콘서트임에도 불구하고 70, 80대 할아버지들 할머니들도 앉아있거든요 객석에 이야 음악이 주는 힘이 대단하네요 그리고 또 저는 좀 좋은 게 밴드 음악이라는 거 밴드 음악이라는 게 왜냐하면 한국은 좀 요즘에 아직까지도 좀 힙합 문화가 많이 커져서 밴드 문화를 접하기가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진 것 같기도 하고 밴드 문화를 소개하는 것도 좀 시스템이 아직 어려운 것 같아서 어려워요 좀 그런데 밴드가 그렇게 연령을 다 아우러서 객석을 채웠다는 게 무대를 채웠다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또 방탄소년단이 매진 사례를 하면서 공연을 했다는 게 더 믿어지지가 또 않고요 맞아요 자 아까도 보셨다시피 이런 현상이 좀 기대할 만큼 길게 갈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이런 팀이 이런 팀도 빨리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혹시 원픽 팀이 있나요? 최애 팀이? 이 팀은 아직 해외 아티스트랑 콜라보도 하지 않았고 내가 참 좋아하는 팀인데 이 팀도 세계에 알려지면 정말 매력 있고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 하는 팀이 혹시 있으신지 K-POP 그룹 중에요? 네 K-POP 그룹 중에 일단은 아스터 씨나 프랑스 씨 빼고 빼주시는 걸로 굉장히 뛰어난 언변 감사합니다 빼고 이미 워낙에 K-POP 그룹들이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물밑에서 작업들을 하고 있어서 사실 뭐 그렇긴 한데 일단은 뭐 제가 목요일자에 기사가 나가는 거라서 사실 먼저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이 자리에서 특별히 조금 네 네 귀팀을 드리면은 이샤이 게짓이라는 미국의 프로모터가 있어요 그 분이 방탄소년단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프로모션을 담당했던 분인데 그 분하고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사실은 화상 인터뷰를 나눴거든요 아직 기사는 안 나갔는데 그 분이 이제 몬스타엑스랑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지금 몬스타엑스가 작년에 완전히 현지화 전략에서 영어 앨범을 냈거든요 현지에서 그래서 이제 빌보드 앨범 차트 5위까지 올랐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스티브 하우키 리믹스도 있었고 그리고 뭐 프렌치 몬테나라든지 뭐 이런 분들의 피처링도 있었는데 좋아해요 이제 미국 투어 그리고 본격적인 어떤 콜라보레이션 작업과 미국 현지 프로모션이 이어질 거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몬스타엑스도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앞으로 미국에서 더 큰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 중에서도 랩 몬스터가 있고 몬스터엑스도 저희도 몬스터를 좀 붙여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몬스터미넴 몬스터 프라임 몬스터 프라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해외 팝 가수와 협업한 한국 가수 특히 방탄소년단과 콜드플레이의 협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기자님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굉장히 표정이 뿌듯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못했는데 반 정도밖에 못했는데 네 아쉽습니다 그래도 정보를 확 풀어내고 나니까 시원하네요 그리고 뿌듯해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가수를 위주로 취재할 것도 많고 얘기할 것도 많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요 다음에 콜드플레이 한 곡 오면 같이 이렇게 방탄소년단이랑 해서 구호구 쇼에서 라이브 하라고 곡만 하고 빨리 가라고 그리고 와서 그냥 여기서 콜드플레이를 노래 시킨 다음에 교통정보 들어야 되니까 빨리 가라고 하는 그 시간까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이 낸 임희웅 기자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재미있는 얘기 흥미로운 얘기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